스칸디나비아 예술사 테이크 1 그러니까 노르웨이 사람만 알아요 국제적으로 알려질려면 현대 미술에서 썩어야 돼요 썩어 썩은 예술이어야 그 글로벌리스트들이 키워져요 피카소도 대표적으로 오버레딧된 그런 쓰레기 미술 중에 하나거든요 썩거나 퇴폐적이거나 정신병자거나 암울하거나 어둡거나 이런 기괴해야 현대 미술은 키워져요 그게 왜냐 돈을 드는 게 글로벌리스트이기 때문에 너무 건전하고 너무 순수하고 위대한 예술가이기 때문에 현대미술계에서는 버림받았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스칸디나비아 예술사라는 책입니다 이담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고 가격은 16,000원 초판이 지금 2014년 1월에 나온 책인데요 5년 지났는데 아직도 초판입니다 많이 팔린 책은 아닌 것 같아요 페이지는 총 227페이지가량 되고 크기는 뭐 이렇게 이 정도 됩니다 이제 스칸디나비아의 미술에 관련되는 책이 이런 책이 나왔었거든요 예경 출판사에서 이건 북유럽 르네상스 미술 그래 가지고 좀 오래된 약간 중세 혹은 르네상스 그 때에 이 미술책이 나온 게 있고 근데 이 책은 이제 그거보다는 조금 시기상 조금 뒤에 그 스칸디나비아 예술을 간단하게 소개한 책인데 이 책은 그 알라딘이나 뭐 이런데 서평 쓴 거 보면요 평이 좀 안 좋아요 왜 안 좋냐면 번역이 안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희가 봐도 이렇게 번역이 이렇게 훌륭한 책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번역이 이렇게 뛰어나지는 않다 그 어떤 점에서 의미가 있냐 이 책이 이게 북유럽의 그 일구빵빵년 전후의 시기에 어떤 스칸디나비아의 여러 나라들의 그 화가들을 간략하게 정리해 놓은 책이다 그런 점에서 의미가 있고요 그러니까 그 인터넷이 발달되고 난 이후의 책이라는 거는 최종적인 어떤 정보를 담는 매체라기보다는 그 책이 다른 어떤 정보 소스로 연결시켜주는 어떤 매체로서 역할을 하는 책이 사실은 좋은 책이다 그 북유럽의 스칸디나비아의 미술에 대해서 완벽하게 뭐 소개하고 이렇게 그렇게 장황한 책이 아니라 이 책을 바탕으로 해서 북유럽 화가들로 들어가실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좀 가치가 있는 책이고 많은 그 화가들의 경우가 거의 우리나라에 최초로 소개되는 화가들이 많거든요 그런 점에서 의미가 있다 덴마크 이렇게 쭉 소개가 돼 있거든요 아이슬란드 스웨덴 이렇게 해서 각 나라들이 나라별로 4명 아이슬란드 같은 경우는 2명 덴마크 같은 경우는 스카겐 여기 스카겐이라고 하는데 스케진이죠 스케진이라고 그 name of the place인데 어떤 지역의 어떤 그것과 관련되는 것을 따로 또 해서 담아놨는데 그래서 전반적으로 스칸디나비아의 예술을 가볍게 정리해 놓은 책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걸 접근을 하셔야 되고 책의 완성도 면에서의 훌륭한 거를 기대하기보다는 최초로 우리나라에 소개하는 지금 화가들이 많다는 점에서 좀 가치 있는 책이다 그렇게 설명드리면 되겠고 오늘은 저희가 이제 이 책을 팔게 된 이유는 현대미술이요 현대미술이 거의 지금 썩어가는 상태죠 현대미술은 사실은 미술이 존재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그런 상태예요 현대미술이라는 게 철학이나 이런 문학적으로도 현대라는 것 자체가 방황하는 것보다도 더 심각하게 이제 예술 분야는 지금 방황을 하고 있는데 특히 현대미술은 한 95%가 거의 쓰레기다 현대미술을 사실은 보시면 안 된다 사람들이 또 재미도 없죠 현대미술이 재미가 없어요 깊이가 없으니까 재미가 없어요 예술의 굉장히 본질적이고 중요한 어떤 정신들을 담아내고 있는 예술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이 의미가 있고 스칸디나비아의 예술사나 예술이 의미가 있다는 거죠 굉장히 복잡한데 하여튼 간단히 얘기하면 현대미술은 쓰레기다 현대미술을 보시면 안 된다 소덕이나 크리스티 그 억션에 비싸게 팔리는 상위 한 30개 화가는 보시면 안 돼요 그 화가들은 좀 훌륭한 화가가 아니다 그 화가들은 바람직한 예술들이 아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과대평가됐냐 여기 사실은 스칸디나비아의 예술가 중에서도 과대평가된 사람이 있어야 돼 대표적인 에드문트 문크 에드바르드 문크 같은 경우가 이렇게 과대평가된 예인데 왜 어떤 특정 예술들 혹은 좀 잘못된 예술들 혹은 나쁜 예술들이 과대평가됐냐 그거는 뭐 간단하게 복잡한 얘기를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미술계 자체를 글로벌리스트가 장악을 했거든요 미술계에서 그림을 사주고 그림에 돈을 대고 그림을 키워주고 박물관을 키워주고 미술관을 키워주고 화가를 키워주는 사람들이 글로벌리스트들이다 글로벌리스트들의 취향에 맞지 않으면 배격된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지금 현대 미술 시장 자체가 기형적으로 왜곡되어 있고 그렇다 그것이 얼마나 오래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2차 대전 후로는 그렇게 되어왔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기본적으로 미술 교과서에 등장하는 많은 현대 미술가들은 사실은 상태가 심각한 미술들이 많다 오버레이트 돼 있고 좀 부풀어져 있고 그다음에 바대평가돼 있고 그런 예술들이 많은데 그에 비해서 이 스칸디나비아의 화가들은 숨겨진 보물들이 많다 그리고 국제적으로 왜냐하면 글로벌리스트들이 주목하지 않았기 때문에 글로벌리스트들이 주목하지 않은 이유도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장에서 거래될 수 없을 경우에 주목되지 않는 경우들도 많고 그다음에 또 다른 어떤 정치적인 이념적인 이유로서 주목되지 않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고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 시대의 작가들도 그렇고 철학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예술을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 시대의 예술적인 천재들은 말하자면 아버지가 죽은 채로 태어난 유복자들이라는 거죠 예술가들도 그러니까 예술가들이 태어났는데 아버지는 없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를 욕하는 사람들뿐인 거죠 그리고 가짜 아버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술에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예술가들도 사실은 지금 정상적으로 활동하기 좀 힘든 상황에 놓여있다 예술가라는 것들이 우리 시대의 화가들이 특히 그래서 그를 위해서 저는 이 책을 번역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중요한 책이다 그리고 저는 이 책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어요 이 책은 이제 각자 사서 보시고 가격은 지금 16,000원이니까 10% 할인하고 5% 적립하고 그래서 어떻게 계산해보세요 그렇게 가게 되겠죠 이 책에 나온 중에 오늘은 노르웨이에 노르웨이부터 시작하거든요 이 챕터가 그래서 크리스티안 크로그랑 에릭 무슨 베렌쇼드랑 그 다음에 에드바르 문크랑 하랄드 솔베르그 이 4명을 노르웨이 화가로 이제 뽑으셨는데 저는 이제 크로그랑 문크는 빼고 이제 그 베렌쇼드랑 솔베르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이 책에 대한 얘기는 이 책은 그냥 사서 보세요 보시는 거 좋고 인쇄는 잘 돼 있어요 번역은 안 됐다고 하는데 그 인쇄된 상태는 좋습니다 인쇄 지금 못하는 미술책 출판사들 많습니다 인쇄 쓰레기 같은 거 사진 출판사도 그렇고 어딘지 얘기 안 할게요 근데 인쇄는 그게 좀 잘 된 것 같아요 나름대로 인쇄의 그 퀄러티는 좀 좋은 것 같은데 사이즈도 뭐 적절하고 가격이 좀 비싼 게 흠인데 오늘은 그 노르웨이의 분들 중에서 이 두 명 화가를 제가 뽑았거든요 그래서 그 두 분이 하나는 이제 에렉 베렌숄드 또 하나는 이제 그 하랄드 솔베르그라고 하랄드 솔벅이라고도 하고 뭐 솔베르그라고도 하고 이런 화가인데 이 두 명에 대해서 좀 제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에렉 베렌숄드라는 분은 이분은 이제 1855년 사실은 제가 이제 에렉 베렌숄드를 뽑은 이유는 그 하랄드 솔베르그의 스승이었고 짧은 기간 동안 그리고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제가 뽑았는데 이 네 명 중에는 그나마 저의 취향에 맞는 화가라 이렇게 선택을 했거든요 1855년에서 1938년 83년 사셨는데 그 에렉 베렌숄드라는 분은 뭐 여기는 이 책에서 그냥 간단히 설명을 해놨어요 근데 동화 같은 거 사파들 이런 거 많이 그리신 분이거든요 크로키도 많이 하시고 혹은 뭐 이렇게 뭐라래 소묘라 그러나요 펜으로 이렇게 사파들 많이 그리시고 풍경은 많이 안 그리셨어요 일러스트레이션 많이 했고 그다음에 가족관계는 뭐 좀 돈이 좀 있는 집에서 태어난 것 같아요 부인 집안이 무슨 상인 집안이라고 그랬는데 누구 유명한 노르웨이 그 비즈니스맨 사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은 좀 있었고 노르웨이의 어떤 민족적인 어떤 것들 노르웨이의 어떤 그런 것들을 잘 그림에 담아내신 분이다 얼굴은 수염 기르시고 날카롭게 이렇게 많이 비판하시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눈이 좀 매섭게 생기셨죠 이렇게 수염 기르시고 물론 이분은 주로 이렇게 그 인물들을 많이 그리셨어요 솔버그에 비하면 주로 인물들을 그림을 많이 그리셨고 제가 먼저 첫 번째 볼 그림은 경치연구라는 그림이거든요 1879년에 24세 때에 그린 그림이죠 모범생형 그런 화가 하셨거든요 과격하지 않고 기본에 충실하시고 다른 많은 노르웨이 화가들처럼 이분도 이제 독일 프랑스에서 공부하시고 비극적인 어떤 천재형 이런 형은 아니에요 여기 지금 첫 번째 보여드리는 이 경관연구 1879년에 그렸던 이 그림도 제가 좀 좋아하는 그림인데 하늘이 좀 따뜻하죠 지붕에 보면 지붕이 초록색이죠 이 지붕 초록색인 게 이게 사실은 잔디가 심어져 있는 지붕이 이게 노르웨이적인 거예요 아마 노르웨이가 추워서 사람들이 이렇게 집들을 건축학적으로 이렇게 땅에다 이렇게 땅을 이렇게 겹쳐서 이렇게 심고 이런 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지붕에 이렇게 잔디들이 이렇게 보이는 거가 이것도 굉장히 좀 노르웨이적이고 그리고 뭐 풍경화로서 사실은 뭐 이렇게 아웃스탠딩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진짜 말 그대로 경관을 연구했던 그림 같아요 하늘색은 모르겠어요 울트라마린인지 아니면 코발트블루인지 하늘색이 하여튼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하늘색이 아름답고 경관연구라는 24살 때 외국에서 공부하고 바로 돌아온 프랑스랑 독일에서 갔다가 오자마자 24살 때 그린 그림인데 이분이 또 독특한 거는 이게 지금 1879년도에 그렸던 풍경 연습하신 그림인데 1880년도에 이분이 오른쪽 팔이 마비가 되십니다 그래서 마비가 됐다가 뭐 나중에 어디라라더라 스위스인가 어디 가서 고치고 고치고 어디 병원 가서 고쳐서 또 나중에 정상이 됐다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팔이 마비가 되게 몸에 이분 이렇게 얼굴 보면 좀 가냘퍼 보이죠 약간 유약해 보이시는데 오른잡이가 오른손 다쳤을 때 왼손 사용하면 오른손을 얼마나 정교한지를 느끼게 돼요 화가도 사실은 오른손잡이가 오른팔이 마비된다는 거는 베토벤이 귀 안 들리는 거랑 비슷한 겁니다 이것도 근데 그러다 나중에 회복이 되셨는데 이브닝의 피핑 또 이분이 뭐 다른 그림을 많이 그렸는데 저는 이제 풍경화를 좋아해서 이제 이 그림을 뽑았는데 제목은 영어로 하면은 이제 이브닝 앳 피핑 팔 마비 오시기 직전에 그림인데 노르웨이 말로 하면은 이게 무슨 갈라진 틈 같은 걸 의미하는 것 같은데 아마도 그 개울가 크릭 그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개울가의 저녁 그렇게 되겠죠 독일 미넨에서 돌아온 후 직후의 그림인데 독일의 독일인지 노르웨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노르웨이 같기도 하고 빨래터에 이렇게 여자가 서있죠 여자가 서있고 풍경인데 이분은 항상 그 풍경만 있는 거는 주로 잘 안 그리십니다 사람이 들어가 있어요 그 빨래터에서 저쪽 물 쪽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색깔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아름다운 그런 그림이죠 모르겠습니다 이게 중독성이 있어요 그림 자꾸 보면은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이 그림이 뭔가 이제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사실 중앙에 이렇게 이분이 보면 이분 그림 중에요 중앙에 사람을 놨는데 옆모습을 보는 것들이 있어요 나중에 뒤에 낚시 그림 또 나오는데 항상 옆모습을 좋아하시더라고요 멀리 취향 같은데 이것도 사실은 하늘빛이 너무 아름답고 매직 아우라고 그러죠 해가 이것도 해가 수평선 너머로 넘어가서 마이너스 6도 넘어가기 전에 그 하늘이 다 보일 때 해는 졌는데 하늘은 다 보일 때 이게 그러한 하늘 같은 느낌이거든요 좀 좋은 그림 같아요 이것도 24살 때 79년도에 그림입니다 그림입니다 농부가 죽어서 묻히는 순간에 묻고 나서 예배 보는 그 그림 이게 제가 이분 그림 중에 가장 좋아하는 그림이거든요 이 그림이 원제는 이게 피전 베리얼 농부를 그린 거고 언제 그렸냐는 거는 이거는 아마도 이것도 이제 파리에서 공부하고 온 직후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1883년에 스케치하고 85년에 완성하고 그런 것 같아요 79년도에 이브닝의 피핑 그 개울가의 여자 안악이 있는 그 그림은 그 독일에서 뮌헨에서 돌아온 그린 그림이고 이거 지금 83년도에 그린 거 그러고 나서 또 파리에서 공부를 하시거든요 1881년에서 83년 네 파리에서 공부하고 83년에 노르웨이에 돌아와서 스케치 하신 다음에 85년도에 색칠하고 완성된 그림이거든요 여기 보면 이 83년도에 최초의 이분이 그 스케치한 게 있어요 스케치한 사진은 이렇게 똑같은데 그 카메라로 치면 스케치한 거 최초의 스케치한 사진은 좀 더 뒤로 빠져 있으면서 좀 더 이렇게 왼쪽으로 이렇게 빠져 있죠 그래서 사람들도 좀 더 건방져 보이고 뒤에 또 집이 이렇게 딱 있거든요 나중에 원 그림을 그리신 거죠 비교를 해보시면 이 원 그림에는 이제 뒤에 집 대신에 산들이 이렇게 들어와 있죠 이게 굉장히 이게 노르웨이적인 거고 산도 멀리 있는 산이 있고 멀리 있는 산은 만년설이에요 노르웨이는 그 산 그 정상 탑에 눈이 그대로 남아있는 산들이 있거든요 저쪽 북쪽 특히 가면 중부 중 이상으로 가면 네 그런 그 만년설의 그 산들이 저쪽에 보이면서 뒤에 보면 집들도 조금씩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뒤에 집을 넣고 이 옆에 흰색으로 된 펜스 있죠 이 펜스는 이거 입은 좀 시그니처 적인 게 있어요 이 펜스가 펜스가 자주 등장해요 항상 작가들 보면은 이렇게 자기가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게 있더라고요 계속 등장하는 어떤 것들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 펜스가 나중에도 등장하는데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더욱더 어떤 그 성격을 부여하면서 동시에 그 카메라로 치면 원초안보다는 카메라가 더 안으로 들어간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빠졌어요 그래갖고 그 처음 초안에서는 그 미망인이 등만 보이는데 여기는 좀 옆에가 살짝 보이죠 미망인이 낮에 이 사람을 묻고 나서 예 그 농부들의 느낌인데 이 농부 여섯 명의 그 캐릭터가 다 이렇게 하나하나 다 들어있어요 뭐 예배를 하는데 예배는 신경 안 쓰면서 그냥 이 사람에 대해서 죽은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 저 옆에 꼬마에는 뭔가 좀 어리벙벙하기도 하고 이 중간에 있는 키 큰 아저씨 대물이 까진 아저씨는 정말 이 사람과의 어떤 반딩이 있는 사람 같아요 그 이 사람과의 과거를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 여 밑에 삽들르는 이 노인 이거는 이 여섯 명 중에 가장 나이가 많으신 분 같은데 이분은 뭐 자기의 죽음을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 묻힌 사람에 대해 생각하는 거 보기에는 자기 죽음을 생각하시는 분 같아요 그리고 요 뒤에 바로 그 뒤에 젊은 사람 펜스 앞에 있는 사람 그냥 그 예배에 집중하는데 이분은 빨리 끝나고 가려고 하는 사람 같기도 하고 저 뒤에 이 햇볕이 따가우니까 손으로 가리면서 이러고 바라보는 사람 저 사람은 좀 관계가 그래도 조금 더 더 많은 관계가 있는 사람은 아닌 것 같겠죠 그런 공동묘지에 이렇게 있는 것 같고 굉장히 험불하죠 삶에 대해서 가 있으면서 동시에 어떤 공동체의 어떤 것이 느껴지면서 뒤에 어떤 풍경이나 하늘이 굉장히 아름답죠 하늘이 뒤에 그 하늘 색깔이 이게 무슨 건지 모르겠어요 이쪽 뒤에 산은 이건 울트라마린 같은데 이 하늘은 하늘 컬러는 모르겠습니다 하늘은 좀 다른 블루 계열인 것 같은데 하여튼 하늘이 이뻐요 지역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눈이 많이 오고 추운데 이렇게 봄이나 여름 같은데 대목에 들꽃들이 피거든요 이 들꽃들 바닥에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런 그림입니다 보고 있어도 계속 보게 돼요 그 농림내장이 이게 78년도에 23살 때 스케치를 하고 나서 나중에 거의 6년 7년 뒤에 완성을 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 하고 나중에 6년 7년 뒤에 완성을 한 것 같아요 농림매장 이 스케치는 지금 23살 때입니다 1878년 때 파리 가기 전이 아니라 거의 뭐 이브닝에 피핑 하기도 전인 것 같아요 그때 스케치하고 나서 이제 파리에서 공부하고 나서 이제 그림을 칠한 것 같아요 그 다음 그림은 어린이를 위한 모험의 서에 나오는 노르웨이 민속 그림 이거 한두 장이 아닙니다 여기 밑에 사이트 저희가 그걸 연결을 시켜드릴게요 그 사이트 가보시면 여기 이제 유명한 굉장히 유명한 우리나라 도깨비 트롤이라고 그러나요 트롤 막 그 여자랑 막 웃고 있어요 이 그림 제목은 어린이를 위한 모험의 서 라는 건데 뭐 제목은 그렇다면 두 사람은 너무 웃었다 뭐 그런 제목이에요 그래서 연도는 1887년 32세 때 종이랑 펜으로 그린 건데 그 중앙궁립 박물관에 있는 그림입니다 노르웨이에 그리고 그 하여튼 요정 이야기를 많이 그려서 노르웨이의 어떤 그런 동화적인 어떤 세계나 이런 것들 우리나라로 위에 도깨비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도깨비보다는 털복숭이인데 근데 아무튼 뭐 사람을 그렇게 막 하얗고 죽이고 이러지 않는 이렇게 좀 따뜻한 따뜻한 도깨비라는 점에서 노르웨이적이고 또 약간 한국과도 좀 비슷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 또 그림이 이제 마지막으로 윈터 피싱이라고 피오르 지형이라고 그러죠 노르웨이가 강도 많고 호수 같은 거 피오르 호수도 많고 그 얼음낚시들을 하거든요 여기도 보면 이제 대표적으로 이분이 그 얼음낚시하는 사람이 왜 옆모습이 딱 나왔죠 정면으로 이렇게 딱 대서 노르웨이 아이스피싱 노르웨이 무슨 윈터 피싱 이런 거 이렇게 키워드로 치시면요 노르웨이에 젊은 애들이나 뭐 이런 젊은이들 늙은이들 할 거 없이 다 노인들 할 거 없이 다 호수에서 얼음낚시하는 거 구멍 파고 이런 거 유튜브에 많습니다 굉장히 재밌는데 이 베렌 숄더 이분은 정말 어떤 분이냐면 너무너무 사람과 친하다고 그럴까 그림에 사람을 굉장히 좋아해요 이분은 윈터 피싱 이건 51세 때 1906년에 그린 그림이었는데 이분이 그림이 나중으로 될수록 좀 형태가 단순화된다 그럴까요 사람도 단순화되고 뒤에 그림들이 좀 단순화되셔서 그리거든요 이 그림도 그렇지만 사람들이 그냥 고독한 사람들이 없어요 다 착하고 순박하고 굉장히 또 사람들이 소셔블해요 애들들이 막 모여서 놀고 이런 사진을 그림도 많이 그리셨는데 여기 이 베렌 숄더 이분의 그림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착하고 굉장히 사회적으로 서로 잘 어울리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여기도 그렇거든요 여기도 사실 낚시터인데 낚시터가 그렇잖아요 낚시터 보면 여기 낚시에 진지하게 임하는 사람 한 두 명이 있고 저 뒤에 세 명이 있고 옆에 두 명이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야기하는 거 좋아하죠 사실은 낚시 가서 물고기 잡는 것도 재밌지만 친한 사람들끼리 얘기하는 게 더 재밌지 않아요 둘이 얘기하고 윗부분의 코너에 보면 이쪽을 또 보고 있어요 어떤 사람 한 사람이 이거는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사진으로 찍어서 그림을 그렸을 가능성도 있어요 겨울에 호수에 이렇게 흐린 날에 보면요 눈 와서 흐린 날에 보면 저 산도 흰색이고 호수도 흰색이고 하늘도 흰색이에요 사실 구분이 없죠 이게 이게 굉장히 안개 끼고 흐린 날 이렇거든요 그런 모습이고 너무 좀 노르웨이적인 훌륭한 그림이다 이분이 51세 때 그리신 그림이고 요거는 피니시 내셔널 갤러리 에 있다고 그래요 핀란드의 그림이 있죠 이게 이분은 노르웨이 분이신데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노르웨이 말은 읽지는 못하겠고 댄 갤블 스태티스 올드 에르테 크로겐 그러는데 영어로 하면은 뭐 디 올드 스태티스틱스 앤드 피훅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제가 이렇게 추정하기로 정확치 않습니다 밑에 적어놓은 드릴게요 동네 꼬마애들이 이상한 아저씨들 정신나간 정신병자들 이런 사람들 돌아다니면 놀리죠 그걸 찍은 거예요 이것은 1917년에 62세때 그리신 그림인데 이거 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보면 이분 고유한 어떤 전에 말씀드렸듯이 팬스를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이분은 팬스가 또 흰색 팬스가 등장을 하고 막 뭐 이렇게 뭐라고 비명을 지르는 것 같은데 늙은이가 꼬마애들이 막 놀리고 있죠 꼬마애들 몇 명이에요 일곱 명이 이렇게 노인을 놀리고 있는데 놀리고 노인은 뭐라고 괴성을 지르고 있고 뭐 저쪽이 이것도 하늘이 좀 이쁘죠 이것도 61세때 그린 건데 이것도 사실은 좀 이게 뭐 동네 꼬마애들이 늙은 어떤 미친 사람을 놀리고 있는 사진이긴 한데 뭐 이렇게 좀 장난스럽고 이렇게 좀 민속적이고 좀 이렇게 토속적이고 이렇게 그렇지 이게 무슨 악의적인 따돌림이나 이런 건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것도 좀 재밌는 그림인데 이 칼라들 보면 굉장히 좋고 이것도 뭐랄까요 이렇게 사진으로 치자면 노출을 많이 줘갖고 이렇게 움직임들이 이렇게 드러나게 찍었다 그럴까요 이렇게 약간 좀 흐릿하게 해서 사실은 그 순간이 딱 드러나죠 손가락으로 지적하는 그 순간에 놀리는 순간에 굉장히 좀 스토리가 있죠 이것도 하여튼 이분은 주로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찍으셨고 그 다음에 노르웨이적인 거를 찍었고 아이들 같은 순수함을 잃지 않은 그런 그림들을 끝까지 이렇게 늘 나이 먹어서도 이렇게 그리셨다 이런 그림이고 하여튼 이분을 뽑은 거는 제가 하여튼 여기 나온 네 명 중에서는 저는 문쿠를 안 좋아합니다 왜 문쿠를 안 좋아하냐면 문쿠는 사실은 노르웨이를 대표하는 화가도 아니에요 문쿠가 물론 노르웨이 국립박물관 국립미술관에는 노르웨이 작품도 문쿠의 작품도 망파하지만 문쿠는 지나치게 오버레이드된 작가고 거의 뭐 그렇게 그 글로벌리스트들이 키워준 작가고 그 다음에 작가로서 뭐 천재적이고 이런 건 있지만 우리가 보기에 건전하게 나름대로 후세의 화가들이 모범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훌륭한 화가가 아니다 문쿠는 문쿠는 그냥 좀 과대평가되어 있는 과대포장되어 있는 지금 그런 화가다 화가의 작품은 사실은 예술의 본질이기도 한데 도대체 뭐가 좋은 작품이냐라는 거는 어떤 인간에게 어떤 영감을 주는 작품들 인간을 어떤 깊이 감동시키는 작품들 어떤 우리 존재자체에서 되묻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작품들이 좋은 작품이거든요 근데 문쿠는 그냥 그냥 정신병자하다 문쿠는 그리고 퀄러티로 따지자면은 그 고호보다도 고호도 사실은 과대평가된 작가 중에 한 사람입니다 고호도 거의 과대포장되고 오버레이릿된 그런 작가 중에 한 작가다 나중에 더 시간이 100년 200년 흘르고 났을 때 고호는 이거는 지금의 고호로 평가받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고호보다도 한 단계 아래예요 이 문쿠는 밝지 않고 기괴하고 사실 그게 글로벌리티들이 키워진 이유이기도 하거든요 기괴하다는 게 이렇게 어둡고 그다음에 이렇게 어떤 건전하지 못해요 문쿠는 그래서 보지 마세요 보지 마시고 혹시 문쿠 그림이 있다 그러면 빨리 팔으세요 지금 아직 감 나갈 때 그리고 앞으로 혹시 그림을 구매를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문쿠 그림 구매하지 마세요 문쿠 뭐 이런 사람들은 피하셔라 문쿠 그림이 사실은 구매하기가 이렇게 어렵지 않아요 워낙 그림을 또 많이 그린 인간이라 인간이 이런 사람들은 이 사진이 왜이리 흡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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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